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3월부터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시범 운영합니다. 충남도에 성민 리부투게더 기획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리부투게더 기획팀장 성민입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컨설팅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관리 문제로 인해 주민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도내 공동주택 중 복합민원이 많은 대규모 단지,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단지 등이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주요 컨설팅 내용은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 주택관리업체 및 사업자 선정, 장기 수선계획, 관리비 사용 등인데요.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와 함께 단지를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컨설팅을 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 회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도건축도시과 리부투게더 기획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컨설팅으로 각 공동주택관리주체 등의 역할을 제고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운영 방안이 마련되면 공동주택관리 위반 사례가 줄고 비리 분쟁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는 올해 컨설팅 시범 운영 후 만족도 조사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고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성민 팀장이었습니다.